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정도면 잘 잘립니다. 이게 간혹가다 안짤리는게 있거든요. 그러면 전부다 막히다 그라인드 컷을 해야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. 잘 잘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동네에서는 와와라는 커피 가스 스테이션이 강세입니다. 하루종일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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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